지산문의 이스님 안녕하세요 누가 이런 괴물을 또 던전에 풀어놨죠? 괴물 등장!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리리 좋아 아니다 이 고장난 캐서린 보사 으아 아니이이이이이이이 하아 과보 어섬프게 손이 좋아가지고는 나죠 헐 상단에 핀 무엇 태풍이야도 리디 좋아 리디 최고 아니다 이 양말이라 역전의 시나리오 쓸 수 있나요? 닿나? 콜 오우 다행이다 발목 썼는데 그러면 제가 졌겠죠 원잽 빰 포스카 이 이 나락광 한 번 더 나락광 플라 체인지 찍기 포스카 왜? 저기 맞죠? 카운터 좋았네요 나이스 이상한 팝이죠 다른 애들이 있음 방금 분차가 맞았는데 나이스 좋았죠 혁걸이 잘못 쬐는거 무엇 발목으로 굿바이 리그 오브 레전드 이즈 키미 멘탈 붐 하하 헬로 페이크 패션 갈렸나요 나이스 나이스 초 시카이 잘 들어갔죠 빠밤 꽝 빰 빰 빰 빰 자체는 밟고 안되는 나락 꽝 조금 늦었다 내리는게 호 하 호 하하 굿바이 트윈티어 랭크드 게임 부산은 오늘만 해도 네번째 안전 안내문자가 오네요 아 호우 주의보 때문에 그런가 호우 공보 경보 음 음 예아 유어 스트롱 페이크 패션 리그 오브 게임 이즈 베리스 어 굿게임 노우 그런거 안썼어 응사아 아프죠 여기에 신창인이 자주 쓰시는 테파니라서 중단기 나왔으면 죽었겠지만요 어? 캔슬했는데? 왜 왜 조 헐 두 번 또 맞고 사망 어 이사님 어서오세요 원투 초스 팜팜 아프죠 나락꽝 나락꽝 한 번 더 빰 빰 양자 이런 빠밤 송팡 노우 그만 때리세요 호 양심이 없으셔 허허허허 누가 이런 게임으로 던전을 풀어놔든 바락꽝 원투 택탑스 좋아요 초스카이 좋았구요 이렇게 되면은 아직 안 끝났죠 이런 컴보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었어야 했는데 어? 왜 방금 기상어퍼 상당히 피 없었죠 기상어퍼 상당히 피 없었죠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나이스 잘 깔았죠 이런 아니요 죄송합니다 벽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기상무 에이스님 잠시만요 하하하하 나이스 노우 헐 사망 그 어저께 목소리를 너무 꼭사시켜서 그랬습니다 음 가볍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계속 목을 꾹 누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죽고 목이 죽고 목이 죽고 흠 흠 라운드 원 파이트 리양 하단 잘 막았죠 타프 로우 하투 선 하하 노우 잘 막았죠 막으려고 했던건 아니었어요 사실 흐흫 굿바이 이거 게임 아니죠 이거 게임 아니죠 라운드 투 파이트 노우 하단 투 원 투 헐 헐 이거 무슨 소리 이렇게 풀어야 죽어가는 소리 흫 깊고 저 파워가 크래쉬 때문에 진짜 속 아프죠 벌치 아파요 죽고 너무 잘하신다 아아 망했어요 빰빰 빰 원투 추코 뭐지 아 맞다 아 오케오케오케 뭐가 오케이야 쇼돌 원투 빠암 좋았죠 밟고요 초스 타이 그름빰 아니었네요. 벽걸이 잘못은 것 między봇 허허허유 이런 걸로 콤보 들어가면 억울해요 발목으로 구하아이 원잭 포스리가 확정 행신초 슬카 하단 투 원 원투 헥퍼스 아 거기 간나가 두네요 짠솟.. 안되네 쇼돌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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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준메 허허허하하 죽어간다 죽어간 결국에는 터프죠 양잡 잘 피고요 노! 굿바이 우와아 1도트 남겨두고 화랑 5대 대장님 아닙니다 이사님 그런 부끄러운 별명은 아닙니다 어쩌다보니 운이 좋아서 활약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뿐인거죠 이기셔요 피지컬이 좋지 않은 저에겐 너무 가혹한 오더네요 지사문 에이스님이 백데시 휭신 기상기 제가 철권에서 필요한 테크닉들을 전부 완벽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빠단 영감님이 인정하셨나요? 노우! 나이스 나이스 벽은 제꺼죠 건들어주시면 안됩니다 무엇왜 안맞아 하하 그바이 바비 판정이 이상해요 영감님 인정해주셔도 그다지 기쁘진 않죠 하하 나이스 포밍 저걸 피한다고요 하하 하하 푸싱 빰 크랙 원 투 로하 투 탑 안되고 죽고 원잽 슈 돌 엎어 좋았네요 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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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걸이 오늘 너무 잘못 재고 있죠 로하 투 초핑 슈 돌 굿바이 음 상대방의 바락을 찰기도 했네요 헐 심시 헐 이사님 2만원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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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뭐 지금 아픈 상태나 그런건 아닌데 약값을 보태쓰겠습니다 나이스 허 안아프지만 아프게 할게요 약값을 보태쓰기위해서 헐 저게 왜이렇게 돼 죽고 헐 헐 거기서 커킥 아프네요 헐 헐 거기서 커킥 살려준메 잼락 살려주세요 우팡 빠밤 아프죠 나락 꽝 좀만 더 앉아있을걸 바보 아프게 되는게 목적입니다 미션을 받았네요 아프게 되는게 목적입니다 지금은 음 약값을 보탰어야 되니까 흫 하단 포스 헐 뭔가 좀 시스템이 마음에 안들어요 하하 아프다 바보 맥크로이앗 네 제가 좀 바보죠 아니 어떻게 하셨지 그 사실을 겟투 샘미슈 앉으세요 잘하셨어요 굿밟 아직이죠 소스카이로 굿밟 아프지마세요 음 근데 약값 보태쓰라고 2만원 주셨으니까 아프야되는거 아닌가요 나이스 나이스 발굴 발굴 로하 저기서 더퍼 뭐냐고요 진짜 그 순간에 더퍼를 쓸 수 있는거에요 진짜 신기하다 하하 굿바이 컨버터미들이 시계 횡경제를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에요 어퍼 나이스 네 초고수인 분들은 결국 그 뭐지 기술을 거치게 만들어서 기술을 내밀도록 만드는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나가고요 초 쓱 안 나가죠 아유 노우 퐁퐁퐁 꽝 걸리고요 술을 매일 마시면 아플 틈이 없습니다 하하 네 좋고 끔임 술을 매일 마시면 아플 틈이 없는게 아니라 일찍 뽑힘이 끊어지는게 아닐까요 요거 확정이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천리니인 것도 아니고 그런 기술 쓰시면 안됩니다 지선문에이스님 탕 탕 아 딱 레이지 만피 슬프죠 원 굿바이 코맹소리가 더 좋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코맹맹의 소리 내야되겠네요 다 아프다 슈돌 그래 이런 카운터 쾅 땅 따당 아니 뭐냐구요 도대체 어 이런 슈돌 이런 이런 죽고 죽고 네 알겠습니다 술 맛있게 드세요 너무 과음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슈돌 웬허퍼 슈돌 슈돌 하하 아파 살려준네 잼나 아니 이런게 콤보가 돼 방금 저거 아쉽죠 슈돌 발동 왜 안됐어 으아 아프다 빰 빰 죽고 나 소리 마주 마주 붕 롯 멧 뱉 엽 프로 쇼 도왔네요 쇼 도와네요 도와네요 쇼 도와네요 쇼 도와네요 쇼 에이랄 쇼돌 잘 썼고요 좋았네요 에어 레이드 3타 죽었죠 앤 웨이트 그레이트 맥크로에 유튜브 주소 구독 부탁드려요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려요 이거 빠졌네요 많은 시청과 음 어저께 전호호구님이랑 한 2시간 정도 데스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리액션 리퀘스트에벌 컴백 어..매이비.. 이놉트 비커스 유튜브 케이트 텍터스 좋아요 발목으로 쿠팡이 안되고요 음.. 커피라이트 라이센스 이즈 베리 베리 임포터 이라이 로하 투 로하 투 빰빰 아니 저것이 포스실이네요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헐 헐 나락방 하하 하단 생신 초 슥 안나가죠 원 투 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핌 회 헐 헐 헐 텔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저걸 흘리세요 손이 얼마나 빠르시길래 헐 헐 헐 사람이 아닌 문이다 나이스 이거는 앉다가 흘려진거에요 흘리려고 했던게 아니라 다락방 쇼우하고있는 매크로야 무엇? 코스리가 확정한 또미들 죽고 음 카피라이트 이즈 베리 임포턴트 흐흫 아이 언더스탠드 어 승단 뜨셨네요 저를 밟고 호진의 세계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 개몰님아 혼나고 빰빰 샤프 헐 헐 헐 쇼우하고있는 매크로야 무엇? 빰 빠밤 탑타 예스 잘 버텼다 음 예스 잘 버텼다 아 아깝다 팔아 팔 작은거 뭐여 슬프자노 일단 대쉬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으아 미디 앉아서 슈거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니다 이 언더스탠드 하 노 로우 나이스 운 좋게 잘 얻어 걸렸네요 어퍼 컴보를 왜이렇게 놓치지 사망 아니다 이 페이크패션아 노 페이크패션 헐 아아 망했다 망했다 너무 잘하신다 지금 에이스님 나이스 아니다 이 ZF447아 헐 저게 건져져요 대박 꽝 빰빠바밤 아프죠 오 이게 왜이렇게 됐지 공디 팡팡 안되구요 제3문 에이스님 진짜 잘하신다 그죠 투포포 나이스 카운터 빰빰 벽꽝 오늘 벽걸이 너무 못재는거 같은데 왜 방금 렉 못 아 과학시간이에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에게 과학시간 같은거 안옵니다 아 지겠죠 노우 죽고 양잡이 안되네요 원 투 발목으로 굿바이 방금 그 벽 꽝 됐을 때 레이지 아츠 쓰셨으면 끝났었죠. 흐귀여 흐귀여 과학 시간은 저같이 못난의 아이에게만 찾아오는 시간인 거구요. 음 헬로우 사우드 스쿨... 스쿨 리? 응 노우 조랑가 썼어 발목 꽝꽝 좋았죠 거기서 또 앉아서 더퍼를 쓰셨다. 와 괴물 음악쓰 괴물이신거에요 괴물 괴물 고파 원 투 망했죠 노우 초 스쿨 잘 들어갔네요 빰 빰 빰 밟구요 초 스쿨 안되네 저기서 기술을 내미신다구요 헐 헐 이게 벽이야 빰 빰 빰 빰 사망 실패 일단 빰 빰 발목 쓰다가 어퍼 카운터 맞았죠 빰 뭐야 이게 헤헤 게임이에요? 게임 아니죠 나이스 잘 흘렸네 웬일 흐흐흐 짠선 로 안되네 흫 뻥 사망 투 슈 돌 나이스 잘 막았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헐 2타를 쓰셨네요 헐 저 딱지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노우 노우 망했죠? 아니다 이 제트웨어 사사치라 포스리 에어레이드 3타로 두바이 민머리가 나요 헐? 하하.. 하단 늦었죠? 하하 헐? 왜 안피해짐 노우 추후 가고있는 매크로가 무엇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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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도 나요 가나요 민머리 가나요 아니다 이 악마들아 하하 저 두상이 진짜 못생겨서 얼굴보다 더 못생긴 두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머리 민머리하면 진짜 끝장입니다 저는 대머리가 되면 그냥 가발을 쓰거나 죽어야 합니다 두상이 진짜 못생겼어요 머리가 삼각형 다섯개면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 각부분 거기 이제 그 그 삼각부분을 약간 라운드를 주기만 하면 제 머리 나옵니다 어찌 저를 두고 가시나요 띠아치 가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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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다리를 바꾸죠 제산문 에이슨님 아니 아니 이 개물림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하시는거죠 무엇 죽고 네 저 머리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다섯개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인게 아니라 MRI를 찍고 이야기를 해드리는거에요 재현우는 제 머리를 윗모습을 봤습니다 미래를 보고 왔죠 어? 풀었는데? 양손이 늦다 빠밤 죽고 나이스 반응 끝났죠 오 다행이다 그냥 레아를 쓸걸 그랬나봐요 역시 양양잡 안되구요 제가 받 읍니다 벽이죠 머리 꼭지점으로 사람 죽어요 농담 아니에요 저 진짜 머리 삼각형 다섯개 완성됩니다 노우 저걸 어떻게 피하는거죠 노우 노우 머리 꼭지점으로 사람 죽어요 포장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되나요 안되나요 그대 하하하 카운터 좋았네요 포밍기 빰빰 끝났나요? 아직이죠 램플라 굿바이 그 머리 위에서 봤을때 삼각형 하나 옆에서 봤을때 삼각형 두개 그리고 점에서 봤을때 삼각형 하나 뒤통수에 삼각형 하나 이렇게 하면 제 얼굴 완성됩니다 그 어렸을때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MRI 머리를 찍은적이 있었는데 에 그때 저는 이것이 환자분의 투상입니다 아 머리에요 하길래 음 거짓말하고있네 삼각형 이건 도용수업인거잖아 하면서 거짓말쟁이 의사같으니 라면서 믿지 않았었습니다만 나중에 진짜 보니까 정말이더라구요 썸머 저 48425님 팔로고 왔습니다 팔로 땡큐 음 저 레고머리인거 같아요 나락광 헐 잘하신다 역시 손발력도 진짜 좋으시고 화단 죽고 아니요 감기 안걸렸어요 어저께 목을 너무 혹사해서 그런겁니다 헐 카운터 저 감기는 안걸려요 샤프 에어레이드 2타 로우 하이 로크파이 나이스 카운터 음 바보는 감기가 안걸린다는 속단이 있죠 그게 제 이야기인거에요 굿바이 어흑 어흑 벌써 끝이야? 더 덤벼봐 쓰읍 나중에 제가 신세를 줬던 그 병원에 가서 제 두상 찍어놨던 그 MRI 사진을 좀 찍어오고 싶네요 흑 헐 엉? 무하학님 유튜브 구독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밟고 노우 틀렸는데 죽고 원잽 에이앙 빰 팝 팝 팝 팝 팝 흐흐흐 이러지마세요 지산문에이스님 하단 이런 높 높 안됩니다 자 노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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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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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토스 안되네요 Roh 흐흐흐흠 흐흐흠 지산문에이스님 화랑을 잘 모르시는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거죠 괴물이다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 풀어줘요 이거는 괴물 그런게 아니고 마왕급이잖아요 허허허허 던전초보 던린이 웁니다 울어 광광웁니다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에잇 다 안되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다 잃히고 있는 것 같아요 원투미들 실패 나이스 지금 보고 쓰신거거든요 괴물이죠 밟고 저게 파크가 발동이 되나? 푸싱 빰 포풀 톡 빰빰 발목 투 에어레이드 3타로 크로파이 아 외계인인거 어떻게 알았지 쫑쫑 ZF사실 너무 많은걸 알고 있군요 나이스 벽 다 제꺼죠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지사모에이스님 플래싱 플래싱으로 굿바이 외계인은 아니구요 음 외계인이라 그러면 제가 싫어합니다 이런 저 통발 때문에 게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이스 노우 옛날에 저게 스턴이었었죠 이타를 맞으면 아 바보 엎었어야지 왜그랬어 너프로야 똑바로 서라 도대체 너는 왜그러는것이냐 헐 헐 죽고 쇼돌 면허퍼 안되구요 에이앙 뭐하는거 파 단 나이스 플라지키 선택 잘했었네요 다행이에요 빰 빰 빰 빰 빰 로하 투 포 포 안되구요 너무 빠르시잖아요 백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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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뒤로 굿바이 음 목소리 볼륨은 괜찮나요 어저께 지직거린다는 소리가 있어서 마이크 세팅을 좀 만졌었는데 그 이후에 체크를 못했었습니다 마이크 볼륨이나 말하는 크기나 이런것들은 좀 괜찮나요 저 기술을 쓰시네 헐 헐 하단 정신로하 이런 폭 안되네 못피하네 두돌 헐 이것도 안된 거야 내가 원투도 안된다 근데 그게 왜 피해져요 헐 사기꾼 아 너우 너우 같네요 그렇겟 뭐 파워 슬아 화 이타 딜레이도 없지 저게 왜 그렇게 되죠? 에이앙 안되고 원 노우 죽어가고 있죠 텍터스 안되고 헐 보원잼 내밀어도 맞아야되고 다 맞아야되고 아프죠? 빠밤 빰빰 한 번 더 아니었어요 에프라에는 죽고 빨리 죽고 음 이사님 다시 오셨네요 이사님이 코맹맹의 소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하지만 자연스럽게 내야되죠 나이스는 아니구나 원 관이야 거리져도 진짜 잘하신다 하하 너무 괴물이죠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밟고 안되네 죽고 음 왠어퍼 횡신어퍼 안되고요 횡신플레이같은거 못하는 매크로야 못난이 매크로야는 광광 울기만 하네요 에이앙 실패 나이스 흠 그냥 질러봤는데 다행이 맞았죠 빰 빰 빰 빰 빰 행신 초스 카 이 뭣 헐 망했죠 빰 빰 빰 빰 탔다 양잡기로 굿바이 다행이 못 푸셨네요 네 부캐입니다 봉캐는 저기 어디지 엠페러에 계세요 캐캠 퀸킹이나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부캐이신거죠 아프달 마락광 폭 구바 아니요 지산문 아 지산문 에이스님 본인이세요 아 소명 백데시 방금 보셨어요 그거 하는 사이에 세 번에 백데시를 다 쓴다고요 이거만큼 괴물이신건데 오 노우 어어 노우 죽었죠 아 다행이다 굿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싫어요 그런거 싫답니다 지산물 1승님 제발요 아니요 발기 입 안닿죠 슬프네요 4-3가 확정 푸싱 수퍼 나이스 밟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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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레이드에 3파로 굿바이 마무리됐죠 백댁이 강좌요? 저도 백댁이를 잘 못하여서 근데 이사님이 이야기하시는거면 무조건 해봐야죠 스캑 도착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흐흐흫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 주변에 알고 지내던 형님분 중에 한분이 그냥 일반 유저셨는데 그러신 분 계셨어요. 실제로 철권 치면 현필으로 옵니다. 아프죠? 떼차기 카운터 길러봤는데 잘 통했네요. 다행이에요. 헐 카운터 죽었죠? 라운드 투 파이트 화백이 없는 게 뭐..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화백이 없는 건 양심? 다행이다. 아니라 굿바이 긱냥 의자로 그냥 그렇게 실제로 진짜 때리신다는 게 아니고 그..뭐지? 니가 감히 나를 이겨? 예뻐해줘야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셨어요. 길기도 길다. 팝배 바단 헐 죽고 내가 너무 착했어. 아프죠? 행신 플레이 진짜 잘하신다 그죠? 슈 돌 잘 썼죠? 원투 엘켄 플래싱 겟두셋 미슈 콤보 한번 데미지 뼈 아프죠? 레이지까지 바로 온대는 센스 신나고요. 레이디 이타초 스카이 굿바이 원투 캡터스 좋아요 헐 거기서 코킥 그걸 굳이 쓰러 끌어서 쓰실 필요가 있었나요? 나이스 나라 꽉 나올거라 생각하고 계속 앉아있었는데 다행이었네요 바밤 그래 탑 탑 탑 이런 원투 에어레이디 이타 캡터스 좋아요 굿바이 옛날에 많이 깠는데 요즘 겜깝때매 안 돼요 제가 이사님 같은 분들한테 많이 맞았죠? 흐흐흐흐 언제까지 때리시게요? 나이스 좋죠 앰플라가 확정 생신 밟고 노우 아니 거기서 중단 쓰시면 어떡해요 아 죽겠네 빰빰 사망 매너 노우 싫다 업허 안되구요 노우 바라 꽝 노우 자체는 하는중에 뚜까뚜까 떵 빵 레이지 온 대려고 일부러 저거 쓴거죠? 흐흐흫 구라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2 돌 1 1 2 1 2 쿨 빰빰 에이앙 안되구요 톱3 1 2 1 2 1 2 죽고 흐흐흐흫 저기 아까 박치기 쳤을 때 램프 써서 끝냈어야 했는데 슬프네요 죽고 흐흐흫 빰빰빰 혼나구요 빠밤 톱 밟고 안되고 톱 안되고 에이앙 밥용권으로 사망 음 제가 야 나와 했을 때 야 나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쪽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게임 꼬리하게 한다고 야비하게 한다고 밖으로 많이 끌려갔었어요 무한 콤보만 써서 맨날 게임 풀어가고 그랬었거든요 헐 이산미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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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미들 좋았구요 바보야 저런거 보면 좀 어 좀 램플로 좀 캐시도 좀 하고 굿바이 에어팡은 에어팡은 병몰이 때 아니면 절대 안쓰시네 네 그렇죠 원잽 에어팡은 생각난 김에 썼다가 뒤잡혀서 뚜까뚜까 아니야 원썼어 원 레버 뒤로 당기고 있던게 안돌아왔어 꽝 죽고 이거 콤보 너무 아프다 반여동감자님 어서오세요 원잽 원 아니야 원썼어 레버 리턴이 왜 이렇게 늦냐고 으아 아프다 원투 풀 호밍 호밍이 썼는데 쪼금 늦었죠 쪼꼬 원 초스카 안나가죠 투포 초스카 이 안되죠 퓨돌 왼플라스 질렀는데 안되구요 이런 하단 원 호 죽고 죽었어요 에어팡이 참 좋은 기술인데 이상하게 손이 잘 안가요 딱지 딱지 는 딱지만 반시 아 시계로 피하고 나머지는 다 반시계 에어팡이 점수 점수 푸벼 잖나요 왜죠 지금 승단 뜨셨어야 됐는데 실화 며이 롸이라밍 롸이 해왁 빰 빰 빰 빰 안되구요 플래싱 3타로 굿바이 잘했어요 원잽 맨어퍼 원 호스 쓰리 이런 파단 원 노우 뭐하네? 허허야 그게 왜 앉아져요 말도 안돼요 밟구요 톡 투돌 박 나락 꽝이었네요 죽고 죽었어요 통팡 톡 톡 톡 탁탕 역전의 용사 매크로야 출동 안되죠 바비 잘못했네 바비 나빴네 나이스 슈 돌 잘쌌구요 원투 빰 빰 빰 빰 로 로 하 펄 슈 돌 급하 급하니까 막 누르죠 이러면 안됩니다 원잽 에이앙 슈 돌 커키 커킥 완전 확정타에요 허허허 나락 꽝 때문에 안전모션에 반응해가지고 펜트하우에서도 나락 꽝을 잘 막는 것도 아니고 쓰읍 혼나고 있죠 원투 죽고 아 아까 초스카이 맞췄을 때 끝났으면 지금 이 고생을 안해도 되잖아 다보야 슈 돌 원투 아니야 옛날에 저게 막히고 떴었는데 이제 더이상 뜨지 않거든요 굉장히 불험리한 게임이죠 퍼스리가 확정인데 뭐 벽 돌리기 시작 아프네요 사망 하아 누가 이런 괴물을 번전에 풀었죠 빨리 낫으셔요 제가 이제 임신까지 해야되는거죠 그건 무리해요 이사님 그것만큼은 제발 구조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용서해주시구요 세번째인지 네번째 승단 위기 뜨셨네요 발목 투포 나이스 빰빰 포 예하 로하 투 빰빠빰 빰빰 투 돌 나이스 아직 안 끝났죠 행신 초스카이 럭크 쿠파이 원 투 나라 꽝 노 원 투 딱 하하 안되구요 바비 옛날부터 바람한테 타면 강력했습니다 아프죠 어 어 어 어 좋고 어퍼를 더 빨리 깔았었어야 됐네요 하단 카운터 좋죠 카운터 한 번 더 나이스 나이스 아직 안 끝났죠 또 발목으로 굿바이 원 잽 저거 딴손 딜탈 해줘야되는데 맨날 못해요 발목 투포포 안되구요 원 안되네 투 돌 투 투 스카 자 깝끗죠 헐 헐 헐 죽어가고있죠 죽고 초 슬카이 잘 들어갔죠 빰빰 나이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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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때리는 건데요 도대체 헤헤 굿바이 저게 컷킥이었으면 죽었을수도 있었습니다 음.. 바빵발은 벽방되는데.. 아.. 벽이 부서지는데.. 화랑빵발은 왜.. 발코니 브레이크가 안되죠? 안되서 좋을데도 많죠 사실은 헐.. 샵도 안되구요.. 백댕시 속도 싫어해요.. 아니요.. 너무 잘하시자노 4,3,1,로하,2 밟구요.. 안되네.. 사망 우레아 슈돌 소스카이.. 잘 들어갔죠? 빰 벽걸이 이런거 계산하니 다 귀찮고 하니까 그냥 바로 발코니를 깨죠 이런.. 왜 이러지? 빰빰빰 빰빰빰빰빰 발목 귓.. 빠이.. 안되네요.. 박백 아니었나요? 망했죠? 굿바이 잘 참았다.. 와.. 원쩝.. 맨어퍼.. 펭신.. 방금 나.. 그거 안썼는데.. 바주카 썼는데.. 헐.. 저게 왜 피해.. 이상한 게임이야.. 아프네요.. 마락광.. 한번더.. 촉고정.. 잘해졌죠? 빠밤.. 양잡기.. 성공적.. 웨이브.. 에이앙.. 안되구요.. 빰빰빰.. 에잇.. 굿바이.. 원잽.. 원.. 발목.. 투.. 노.. 베너퍼.. 빰.. 원투.. 따닥 따닥.. 투.. 투.. 노.. 노.. 아니야.. 죄송해요.. 버스트리 쌌던데.. 죽어가고있는 매크로야.. 무엇.. 파.. 파워크래쉬에 상단에피 있군요.. 충격.. 쨰차기.. 실패.. 상단에피에 졌죠.. 슬프다.. 대능이 하나도 없어요.. 허.. 진짜.. 노.. 갈구요.. 투 돌.. 변신 샤프.. 안되구요.. 방금 초스카이 픽사리죠.. 아니야.. 포스리가 확정.. 변신 초스카이.. 안됐다.. 바보야.. 아우.. 어떻게든 또 날로 먹어보려고 하다가 혼나줘.. 좋고.. 폴킹 밥잭 곰 다시러.. 다섯번째 승단위기 찾아오시는 지산문에이스님.. 다섯번째 승단.. 찬스.. 다섯번째 승단.. 찬스.. 슈 돌.. 어퍼.. 원.. 초스카.. 포스리.. 다 확정인데요.. 포스리.. 안 눌렸죠.. 헐.. 끝까지 앉아계시네요.. 노우.. 노우.. 초 돌.. 나이스 카운터.. 좋았죠.. 초스.. 안되죠.. 헐.. 죽고.. 죽었네요.. 진짜.. 라운드 투.. 파이트.. 원잭.. 빰.. 원투.. 하단.. 투돌.. 안되네.. 포스.. 요리.. 포스리가 확정.. 로우.. 이런.. 맨어퍼.. 투돌.. 잘썼구요.. 나이스.. 양잡.. 포스.. 포스리 떴는데.. 다행이죠.. 네버가 뒤쪽으로 쏠려있나.. 헤잇! 원.. 왼어퍼.. 오른어퍼.. 왼어퍼.. 투돌.. 투돌.. 이런.. 빰.. 빰.. 아프죠.. 저도 아팠습니다.. 나이스.. 초스.. 슬카이 잘 들어가구요.. 좋아요.. 나이스 카운터.. 빰.. 굿바이.. 카운터.. 아프죠.. 암.. 아니야.. 으.. 노우.. 에이아.. 나이스.. 컴보 헷갈릴뻔하였으나.. 잘.. 해치해주구요.. 굿.. 노우.. 하단.. 슈우돌을 깔구요.. 원투.. 텍서스.. 안되네.. 너무 날로 먹으려 그랬다.. 죽고.. 빰.. 빰.. 탑탑.. 콕.. 빠밤.. 빰..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흠.. 벌써 끝이야? 더 덤벼봐! 가야할 길이 너무 멀죠.. 그냥.. 보내드리는게 나았으려나요.. 아닙니다.. 저는 죽케고 지산무 에이스님은 부케고 세컨이시잖아요.. 뭘 그렇게 부케에다가 피를 토하고 계세요.. 격걸이 오늘 너무 잘못되는데.. 로하.. 빰.. 방금 제가 좀 이상한걸 보냈습니다만.. 헐? 대시가드 했는데 늦었네요.. 빰빰.. 톡톡톡톡 과장창.. 아.. 아.. 죽고.. 아.. 아쉽다.. 스보를 방금 앉아서 피하셨죠? 슈 돌 잘 깔았네요.. 나이스 좋아요.. 빰.. 빰.. 와장창.. 나이스.. 앰플라가 확정.. 초 슬카.. 이.. 샤프.. 셋업 양잡 실패했구요.. 이런.. 원투.. 원.. 투.. 왜 안나감.. 에이앙.. 노우.. 죽었죠.. 띔.. 앰.. 웨이트.. 앤허퍼.. 뭐지.. 약간 힌플라이기있네.. 원투.. 풀.. 빰.. 빰.. 노우.. 무슨 백댁시가 사람이 아니세요.. 아무리 괴물이시라고는 하지만.. 너무.. 빠르시잖아요.. 하단.. 러쉬.. 계속 들어가다가 혼나고.. 플래싱 안되구요.. 총.. 양잡.. 코스비가 확정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굿바이.. 원.. 튜돌.. 초 슬카.. 안되죠.. 혼나구요.. 죽고.. 혼나고.. 메쿠라야는 빨리.. 또 바이네 세계로 가야하고.. 원투.. 짜답.. 로하 투.. 빰.. 빰.. 슈 돌.. 투플.. 아니.. 왜.. 상단에 피가 있죠.. 뭐죠.. 왜죠.. 누가 그랬죠.. 여섯번째 승단위기가 되실런지요.. 나이스.. 어퍼 카운트 좋았구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지 않죠.. 벽관.. 나이스.. 초 슬카.. 안되죠.. 하단.. 밟구요.. 로하 투.. 원.. 슈 돌.. 여기서 짐 올거다.. 흫.. 굿바이.. 원잽.. 왠어퍼.. 에이앙.. 초 슬카.. 안되구요.. 슈 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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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카운트.. 슬프네요.. 자세 캔슬하려고 썼던 기술이었는데.. 그게 카운트가 떠요.. 백댅이 속도 싫어해요.. 진짜.. 부즈셔프 러디.. 음.. 없어요.. 에어레이드 1타.. 빰.. 원투 위드.. 에어레이드 1타.. 발목으로.. 굿바이.. 여섯번째 승단위기가 잘 찾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투.. 풀.. 빰.. 카운터.. 좋았죠.. 슈 돌.. 빰빰.. 카카카카카카엌.. 오우야.. 크레.. 안되구요.. 에어레이드 3타.. 발목으로.. 안됐네.. 그게 왜 안달했지.. 깜빰.. 톡.. 굿바이.. 그.. 밥 딱지.. 밥에 기판치기를 맞고나면.. 마이너스.. 11프레임이었나.. 그래서 짠손 딜캐를 해줘야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역시 못하고있죠.. 못난이 매크로야.. 에어팡은.. 에어팡은.. 쏴야죠.. 에어팡.. 안되네.. 헐.. 원투가 잔다며.. 내 원투를 에어팡이 피하면 어떻게 하자는거에요? 공방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러면.. 아직 죽진 않았는데.. 또 죽게 되겠죠.. 원투.. 나이스.. 아깝다.. 방금 아는 타이밍이셨는데.. 로하 투.. 빰.. 빠밤.. 죽고.. 발로.. 차.. 사커 발로.. 차.. 사커.. 원.. 원.. 투.. 이런.. 옛날에 저기 카운터로 들어갔었는데.. 나락 꽝.. 이야.. 푸싱.. 발동이 되네요.. 저게.. 하단.. 원투.. 아.. 억울하다 뭔가.. 뭔가 미묘하게 억울해요.. 원투.. 슈 돌.. 에이앙.. 에이앙 써도 어차피 카운터 떴죠.. 흠.. 하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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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 투.. 로하.. 풀.. 잡고.. 밟고.. 투.. 슈 돌.. 원투.. 풀.. 슈 돌.. 정신 초식.. 헐.. 발목.. 쇼 돌.. 초습.. 안나그죠.. 근데 초습 타임이 상당히 피 같은 경우 발생이 안되나봐요.. 슬프게도 말이에요.. 울량.. 빰.. 원투..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톡톡톡.. 톡톡.. 원.. 원투.. 미들.. 원투.. 풀.. 팝팝.. 안 되죠.. 백댓이 속도 싫어해요.. 진짜.. 톡 쓰리.. 흠.. 초습.. 안 되죠.. 원투.. 캡타스.. 좋아요.. 이런.. 조금 아쉽네요.. 왜 피하는거냐.. 부회와 저걸.. 그니까.. 안 되고.. 죽고.. 아니.. 스볼만 안 피해줬었어도 끝났잖아.. 스포.. 스포.. 낮은.. 딱.. 낮은 중단? 아니.. 일곱 번째 승단위기 찾아오실 일일까요? 원잭.. 튜돌.. 포스카.. 이.. 안 나갔죠.. 버거지로 컴보.. 잘 뽑아놓고.. 좋았죠.. 밟고.. 펌.. 포.. 풀.. 슈.. 돌.. 핸심샷 풀.. 안 되고요.. 왠어퍼.. 원투.. 포스카.. 원.. 원투.. 미들.. 투돌로.. 굿밟.. 안 되네요.. 하단.. 예스.. 그냥 저거 괜히.. 다 아픈 콤보 때려보겠다고.. 12프레임이죠.. 마이너스.. 헐.. 저걸 피하네요.. 톡.. 나이스.. 왼풀까지 확정.. 초.. 슬카.. 헐.. 호.. 대박.. 진짜 어떻게.. 하.. 너무 괴롭다.. 헥파스.. 조합내는데.. 실패.. 왼 잡기.. 어.. 굿짠손.. 죽고.. 왼어퍼.. 윌리안.. 헐.. 그 순간에 왜 앉았지 나는? 바보라서. 토스카? 안나가죠. 원초 투스타스. 아니 아하... 좀... 죽고. 이번에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실 것 같네요. 뻥. 투 도스. 사망. 바비 참 곤란한 캐릭터인데 진짜 곤란하게 플레이하시네. 죽고. 네 이제 드디어 푸진의 세계에 올라가실 것 같은 지산문의 이스님. 떠올놓고. 드르덩. 파라운이 뭔가 좀 애매해요. 와 축하드려요 짝짝짝짝짝. 매크라야 드디어 자유의 몸이죠. 다행이네요.